최고가 행진을 이어가던 비트코인이 지난 밤 급락했습니다. 그간 너무 오르기도 했고 미 바이든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우려도 작용했는데 앞으로 투자자 입장에서 유예할 부분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. 박규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. 박 기자, 지금은 좀 회복하긴 했는데 지난 밤 새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. 이유가 뭐죠? 네, 말씀하신 대로 어젯밤에 크게는 10% 가까이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했는데 지금은 좀 많이 회복해서 3% 암박 떨어진 채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여전히 한 개당 비트코인 한 개당 3만 달러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인데요. 일단은 그간 너무 올랐기 때문에 상승 랠리에 따른 차익 실현 움직임의 결과로 소폭 떨어진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. 현재 가상화폐 식계총액 2위인 이더리움 가격도 급등한 상황입니다. 한 개 가격당 1,000달러를 넘어서면서 어제보다 15% 가까이 급등했는데요. 이더리움 가격이 1,000달러를 넘어선 건 2018년도 1월 이후 3년 만에 일이기도 합니다. 1등 비트코인은 이제 숨고르기를 하고 있고 2등이 바통을 좀 이어받은 거네요. 네, 맞습니다. 비트코인이 오른 이유, 또 이더리움이 오른 이유 둘 다 비슷하게 볼 수 있는데요.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주요 국가들이 돈을 대거 풀면서 투자처를 찾지 못한 거대한 유동자금이 가상화폐 매입, 자금으로 쏠리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이 됩니다. 특히 올해는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이어서 이더리움이 집중 유입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면서 가격을 끌어올린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. 3년 전과는 상황이 다르지만 여전히 거품이 훅 꺼질 것이다 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던데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되겠습니까? 가장 큰 변수는 이번 달에 출범하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행보를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부터 미국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규제에 나설 수 있다, 이러한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요. 바이든 정부의 재무장관에 지명된 제니 넬런 전 미중앙은행 의장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다소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.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는 비트코인은 투기적인 자산이다, 또 안정적인 가치 저장 수단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다소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 때문에 향후 바이든 정부의 가상화폐 관련 규제 방침이 어떻게 이어질지를 투자자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박규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.